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철입니다. 오늘 제가 핫팁 하나 드릴게요. 완전 센 핫팁이고요. 제가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는 언급한 적 있는 핫팁입니다. 뭐냐면 D-7 정도 또는 이걸 바로 전날, 전전, 아 D-2틀 전에만 봐도 돼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리고 싶은 거야. 그럼 도대체 뭘 공부를 할까? 영어를.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고 학생들이 제가 항상 아 이거 성적 안 나오는데 시야 낭비하는데라고 하는 방식도 좀 설명드릴게요. 보통 시험 6평 남겨놓고 한 일주일 남겨놓고요. 학생들 중에 있습니다. 저 격일제로 문제 풀게요. 시간 제고. 매일 문제 풀게요. 또는 딱 이런 거예요. 시험 전날, 선생님 저 오늘 집에 일찍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점수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안 올라갈 거 알면서 그걸 왜 푸니? 뭐냐면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봐. 자기가 시험 전날 시간 제고 문제 풀어봤다고 단할 성적이 올라가니? 절대 안 올라가요. 그럼 만약에 일주일 전이에요. D-7을 내가 격일제로 3번 문제 풀었어. 성적이 올라가니?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알아요. 안 올라갈 거 압니다. 근데 왜 푸세요? 자, 뭐냐면 딱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문제 풀이 강좌를 듣고 있는 학생이고 그걸 체화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문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아니 두 번, 세 번 모의사 보고 들어간다고 점수 1점도 안 올라가는 거 아는데 왜 거기다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제가 완전 핫팁은 센데 핫팁 중에 핫팁 들으면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현장 학생들한테 말했던 거. 자, 시험 이틀 전이에요. 뭐 하실래요? 문제 풀이보다 좋은 방식이 있죠. EBS 공부 비교하지 마시고 단어 수고 암기하는 거랑 비교하지 마세요. 딱 하나 볼까? 해설 강의 보세요. 완전 다릅니다.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선생님들 해설 강의 찍는 걸 제가 솔직히 안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뭐야, 뭐 잘 가르쳐, 뭐 이렇게 자수신감이 이렇게 많아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 거 보지 않은 이유가 사람이란 지라,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다른 선생님 거 보다가 저보다 좋은 걸 발견하면 아, 따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 봐 전 다른 선생님 걸 아예 보질 않아요. 강좌 자체도 안 보고 해설 강의도 안 봅니다. 전 오로지 다른 분 걸 봐요. 목사님 걸 봐요, 설교 내용을. 왜, 그게 저한테 영감을 주니까.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제 해설 강의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저는 해설 강의를 오해하시는데 전 지문을 꼼꼼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해설 강의라고 하는 게 제 해설 강의가 그렇습니다.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보여드려요. 유형별로 답의 근거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 문제 접근의 원리나 오답지걸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전 지문 다. 뭐냐면 해설 강의의 장점이 뭐냐면 1.5배속으로 들어도 좋아. 1.2배속, 1.5배속으로 시험 이틀 전에 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라는 거고 답의 근거는 이렇게 찾는 거구나.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다음날 시험을 딱 보기 전에요. 아,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디가 답의 근거고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구나.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2, 3회 정도 보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시험 막판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가장 최근 것부터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저는 3월 해설 강의는 올라와 있으니까 올 3월 해설 강의를 예를 들면 D-1 전에 D-4일 전에는 작년 수능을 그 다음에 D-5, 6일 전에는 작년 11월 아, 11월이 수능이죠. 작년 9평입니다. 작년 9평 해설 강의를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풀이 방식이 똑같습니다. 문제별로 답에 접근하는 방식도 똑같고요. 근거 찾기 똑같고요. 오답 지우는 방식 똑같아요. 뭐냐면요. 자기가 끼영끼영 점수 안 오랄 것 뻔히 아는데 시험 성적 올라갈 가능성 없는 거 하느니 아, 유형별로 시간 관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는 연습을 배우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시험 볼 때요.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근거도 눈에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있던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수능 보기 전이었어요. 이제 제가 항상 수능 일주일 전에 이제 현장에서 종강을 합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일주일 동안에 이제 종강했으니까 영어 공부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이제 자기가 막 얘기해. 단어는 외울 거고요. 제가 EBS도 어려웠던 질문은 다시 볼 건데 제가 격일제로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문제를 풀어야 되나 하고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풀지 마. 해설광이 들어. 그게 정말 답이니까. 여러분들 시험 놔두고 일주일 전에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문제체화를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추천합니다. 문제풀이를.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한 회, 두 회 푼다고 점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설광이 보세요. 훨씬 점수가 잘 나와요. 제가 당황하는데 여러분 성적보다 두세 개 넘어 맞춥니다. 1등 비했던 학생 제외. 원래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과목도 말씀드리니까 똑같아. 너희들 왜 국어를 바리다. 제가 어느 선생님한테 지적을 못해. 이건 전체기니까. 국어요. 똑같아요. 해설광이를 들으세요. 시험 보기 전에 제발. 뭐냐면 선생님들이 해설광이 찍잖아. 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시간 제고 문제풀어 점수가 안 올라가다니까 왜 국어는 도움을 안 받니? 국어도 똑같이 영어랑 언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전질문 다 꼼꼼하게 스케줄을 해서 해설광이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답의 근거 찾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구분하는 것 연습을 시킨단 말이야. 그걸 보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정 풀고 싶으면 한 번 1회 시간 관리 2회 진짜 많아봤자 2회 1, 2회만 실전적 문제풀이 하시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아 이거 6평 보기 전에 이거 만약에 6평 끝나고 봤으면 9평 전에 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꼭 해설광이 도움받을 테니까 시험 자기 실력 끝까지 올리시길 바라면서 좋은 성적 나오기를 제가 꼭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